작가로 변신한 배우 한지혜가 파격 시스루룩을 선보여 화제입니다. 지난 1일 자전 에세이를 출간한 한지혜는 어제 서울 인사동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그녀는 등이 비치는 새하얀 시스루룩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지혜가 출간한 책은 27 싱글 여성 한지혜의 꿈과 인생 고민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자전 에세이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보여준 배우로서의 모습 외에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